어느덧 23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때는 건강검진 많이 받는데요.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암보험 하나 실수있게 가입하는 건 어떨까요?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면책, 감액 없는 암보험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 면책이라면 뭐죠? 모든 보험회사가 가입일로부터 90일이죠. 90일 동안 암 진단은 혹은 뇌혈관 심혈관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안 주던가 혹은 뇌혈관 심혈관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의 10%, 20%만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90일은 거의 웬만한 보험사들이 90일 면책기간이 있고요. 또한 1년 미만 시에는 물론 진단을 안 받으시면 좋으시겠지만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가입금액의 50%만 지급이 되고요.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일단은 감액 1년 미만 시에 50%죠. 그리고 면책, 90일 면책기가 없는 보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특히 저렴한 표준형 보험에서는 L4 88암보험이나 혹은 H화재죠. 호랑나비? 네, 여기 회사는요. 두 군데는 감액 면책기간 없이 가입 즉시, 오늘 가입을 했는데 내일 건강검진 받았어요. 정말 운 안 좋게도 암 진단을 받았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90일 내에 면책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장금액을 지급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90일 넘어도 50%밖에 지급을 못 받는데요. 이 H화재 혹은 L화재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00% 몇 프로예요? 100%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 충족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칠손보험이 가입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암보험이나 혹은 예전에 종신보험 혹은 암특약이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10년 이내에 암에 걸리면 안 되는 조항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암 환자는 암보험 가입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칠손보험 가입자야 되고 1년 이상 암특약을 유지 세 번째는 암 진단을 안 받으신 분들만 이 L488 암보험이나 혹은 H화재 암보험이 감액, 면책기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생명 같은 경우도 일단은 유병자 간편보험에서 감액, 면책기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나왔는데요. 표준형 보험보다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손해보험 쪽으로 그리고 좀 병력이 있던가 잔병치대 보험금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유병자 간편 암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90일 동안 안 걸릴 수 있겠지만 요즘에 모르는 말씀 통계체에 의하면요. 암보험 가입하고 90일 내에 면책기간에 암 진단받은 환자분들 고객분들이 요즘 덜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조항인 면책기간 감액기 없이 저렴한 면책감액기 없는 암보험 하나 가입하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뿐만 아니에요. 일단은 일반암이 면책감액간도 없지만 나중에 C70에서부터 C80까지 전의암까지 나중에 2차암까지 생각을 한다면 전의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88암보험 혹은 H화제, 호랑나비 회사죠. 이런 전의암까지 또는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H화제, 여성 시그니처 암보험 하나 준비하셔도 매우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10월달에도 H손보사에서 남성을 위한 시그니처 암보험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남성분들 그렇게 너무 서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암에 걸려도 100%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